샘탄 폭주샘탄? 못참겠다 틀어 틀어 아 미친 쓰레기 게임 탱꽃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일런트 그럼 이제 라가블린이 나오겠군 아닌데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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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 더 보자 재생 포즈션 결국 버렸네 잼탄 잼 폭탄에 날아간 오징어 폭날 오 폭날 오 폭날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잼성 잼타 닐 졸라나 어 접색 잼타 불쾌 환영살 손목감 어 접색 왜 형질 마렵네 에너지가 부족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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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독지르기 괸전 정밀 전략가 동중 의리탐 가딱 집값이 동중 애들이 어떻게 왠일로 상점 뒤에서 나왔냐 원래 상점 앞에 족치고 있는 애들인데 연막탄 말이없네 전략 전략 쟤 튕겨내기 규칙빛 튕겨내기 규칙 튕겨내기 규칙 둥땡이 안나와서 다행이 아닐까? 잼탄 타이밍 앞은 맞는데 뒤는 안맞네 결론은 절대 안맞아 이러면 이제 잼탄킬 나오죠 근데 그전에 그냥 잡네 이래도 폭탄입니까? 저주인형 검무 연금뿔 그냥 저거 먹을걸 왜 아꼈지? 지금이라도 쓰자 오 귀신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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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령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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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정밀 아 상섬색 아 뭔 드림캐쳐야 장난 똥다리나 충격 공포 기계 오늘은 어린이 말 어린이 날이면 우리들 세상이네 다 비켜 이 구역의 어린이 날아 어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이들이 지금 드로그가 너무 많아서 괜찮은 손해봤어 아 그냥 쓸까 의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아 별로 왜 왜 했지 짓거리 아 근데 폭주 불쾌의 케미컬 못 참지 아 이런거 참을꺼면은 왜하냐고 뽕 맛보려고 줄도 쏴지 행컨 폭주 아들 폭주 아들 아 또 도보 ましょ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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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잼탄은 잼탄이고 이거 폭탄기 진짜 폭탄 가짜 폭탄 빨비진 유령개굴 히든 미션 성공 상점 앞에 물음표에서 상점드비 와 히든 미션 성공 정말 악마 같은 히든 미션일세 히든 미션 상압상 저거 왜 안잡아지? 저거 왜 안잡아지? 빠센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매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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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돌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발돌림 짱소탄 아니 쪼개는 가면이라도 빨리 먹었으면 저기서 제거라도 봤을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안고 온게 없네 못 쪼개는 가면 근데 어차피 저기서 나왔으면 열쇠로 대체되었다 앵컨 안돼 이걸 앵컨을 못하네 구르기도 필요긴 한데 앵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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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앵컨 앵 Bank 앵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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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냥 주워 그냥 주워 수리검 주워 종이없 핸컨칠프 독이 없지? 총맵 불로 나오네 독도 없는데 아 독이 없어서 불로 준거구나 독이 있었으면 안 나오겠지 독이 있었으면 안 나오겠지 독이 있었으면 안 나오겠지 터진다 연금 폭주 폭주 아니 근데 폭주연금 할 거 없는데 음 잘 먹고 갑니다. 아, 무한의 겁날은 썼어야 했나? 병법곤 폭탄 1딜 들어가는 거 재밌네. 아, 인형이 잘 어울릴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독바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괜찮은 어디간? 골칫거리 골칫거리 여기까지만 맞고 맞고 그 뒤에는 안맞겠지 흐릿함이 되게 잘 나와서 아니 약화가 없네 되게 아니 케미컬 볼케면은 약화 충분할텐데 신경독도 죽고있네 음 좋아 민섭 챙겼다 도라이네 저거 나아아아 살려주시오 흐으 다 왜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는데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는데 이것만은 좀 더 이것만은 그렇기 그것만은 이것만은 이것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막탄을 왜 주는데? 잘 가라.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너나 지금 동동해? 얘기하지 마 인마. 드레날린 폭주가 제일 낫겠다. 말주가. 재생 하나 사고 제거 하나 하고 아니면은 무검을 사든가? 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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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아멘 장방에서 맞는거야 어쩔 수 없지 처음 탑 해드린다 장방한테 맞으면서 크는거야 아 좀 아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잼탄 백들인데 안죽네. 창백놈들. 개 튼튼해서. 행컨. 행복벨. 연막탄. 정신차려. 폭포는 아무리 봐도 발놀림에 써야겠죠. 맞아서 퍼즐 보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아주 좋다. 도라이 같아 심장. 50딜. 흐릿함도 없다. 방금 그냥. 귀신 먹는 게 낫을까. 귀신 먹는 게 낫을까. 수가 있다고. 소시지. 건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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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그렇게 연금에 목을 맺지? 왜 그렇게 연금에 목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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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중 도우면 하자도 안 돼 도우면 하자도 안 돼 오 기쁜 자상 아이고 심접색 아니 표창에 이부검인데 왜케 노딜이야 챔탄이 잘못했네 이건 저거 때문이다 저거? 몰라 귓집비가 으읍써서 그랬네 귓집비 있었으면은 개 쉬웠을건데 삼천탈 삼천탈